타란! 이게.. 이게 메인 유명한 거니까 얘 하나 하고 라이스판 씨 맞아요 우리가 좀 시킬지 고민인 게 곡창을 시킬지 아니면 그.. 그거 시킬지 액션! 곡창은 요렇게 생긴 거고 그냥 곡창만 들어있는 거야 우리 그때 곡창 짬뽕목 시킨 거랑 비슷한 거 같고요 그 다음 얘는 위에 요렇게 면은 굉장히 얇습니다 얘가 이게 진짜 크다 얘가 좀 더 비싸요 18점 얘는 14점 고고고 메일콘트 메일콘트 음 음 음 음 음 음 굉장히 뭔가 탄수화가 많이 들어간 깊은 맛인데 우리가 흔히 아무도 맛본 그런 맛이 아닌 거 같아요 음 음 근데 진짜 맛있어 전혀 맵진 않아요 레스파이스니까 정말 레스파이스 음 먹기 우리처럼 약간의 매운 걸 못 먹는 메일콘트 메일콘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고기 덩어리가 세 개 있다는 리뷰가 있었는데 음 음 두 개로 준 거 같습니다 음 음 면도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굵은 면보다 이런 면이 난 거 같아요 음 근데 좀 저는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물이 좀 더 많길 바라는데 국물은 굉장히 적다 음 음 조그맨이를 먼저 먹겠습니다 얘가 조그맨이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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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고기는 얘가 더 얘가 더 부드럽다는 리뷰가 있었는데 진짜 얘가 더 부드럽긴 해요 근데 얘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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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국물은 똑같을 것 같은데 국물 한번 먹는거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조금 다르네 음 얘가 좀 더 매워 이상하게 둘 다 레스파이스 음 음 음 이상해 국물은 얘가 더 맛있어 하하하하 삼을 더 냈지만 얘가 더 맛있다 이게 메인이거든요 이 시점에 그리고 좀 특이하게 피클 아닌 피클 같은 오이 무침 같은 걸 줍니다 음 음 음 음 음 약간 매운 거를 시켜둘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스파이스도 아니고 스파이스를 시켰으니까 굳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자꾸 섞여일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얘는 욕심이었나 봐 얘가 비주얼 하하하하 어때 어때 괜찮지 괜찮지 그것도 고기 안 부드러운 건 아니야 이게 좀 더 부드러워서 그렇지 아 오이 어때 사진을 함께 하는 거 어 오이 어 아 아 아 그리고 樣 아 아 곱창 짬뽕은? 곱창 짬뽕은? 곱창 짬뽕은? 곱창 짬뽕은? 곱창 짬뽕을 시켰으면 먹는대로 매웠을 거 같아 곱창 짬뽕은? 곱창 짬뽕은? 곱창 짬뽕이 맛있어 곱창 짬뽕은? 일본 라면 먹을 때 그 면이네 우유만 한국에서 먹을 때 약간 손칼국수처럼 굵은 면에다가 먹은 게 익숙해 여긴 그냥 약간 국수 먹을 때 굉장히 얇은 면이네 근데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너무 굵은 거는 좀 그냥 그렇듯 혀가 얼러나지? 아직 혀가 얼러나지 처음에는 아예 안 맵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국 매운 거랑 다르게 얘는 또 약간 향수매로 들어가고 뭔가 좀 성분이 달라서 확실히 얼어난 게 있어 근데 막 또 엄청 심하진 않지 근데 그게 더 매워 이게 좀 더 매워 뭐가 더 맛있어 갈라 국물이에요 국물이 얘랑 좀 더 마일드해? 내 생각에 나 크네 이게 더 마일드해 그럼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치 매우 미안하게 되었어 난 근데 이게 크니까 이게 만족스러워 매우 만족스러워 게임에 나오는 이런 거다 아 맞아 맞아 비냄사진 찍어줄까? 매우 크더라 응 다행이네 별로 만족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만족을 하다니 사실 오빠가 만족한 거를 기억나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다 그 노란진역 지하에 있는 시점에서 거기 한 5,000원이었는데 엄청 엄청 냉삼 양을 꽤 많이 줬어 그리고 뭔가 약간 푸짐했어 거기 해지장으로 밖에 없어 너무 맛있어 이게 부드러워 국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 국물이 계속 아쉬워 지금 면은 많은데 국물 양은 면 양도 많은 편인 것 같아 그치 진짜 짬뽕진보다 낫지 짬뽕진보다 낫지 짬뽕진보다 비쌌어 짬뽕진보다 비쌌어 짬뽕은 다 15달러 이상이었어 16,17,18이었어 근데 이거는 지금 15니까 짬뽕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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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짬뽕진뽕진뽕진 eigenlijk 근데 이건 진짜 자기부터 시 보고 안 되고 이건 또 택시도 듣고 책도 듣겠지 이건 진짜 퇴어어로 푼 사람들처럼 얘기할 거 같아 이 국물이 더 먹고 나갔어 그러니까, 재밌게 먹어 미안한데 이 국물이, 이 국물이 다 그 국물이 매일 하잖아, 진짜 딱 못 느꼈는데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한 번 다시 느껴봐야겠어 내가 다섯 차이를 한 번 먹어봐 아, 이게 뭔가 고기가 달라서 그런가? 둘 다 소고기이긴 한데 부위가 다를 거 아니야 얘가 훨씬 더 깊은 맛이면서도 더 매워 첫 번째 아이가 한 번 더는 매워진 것 같다 18.9,000원 14.9,000원 조금 더 많이 내 애기들이 먹을 수 있어 물론, 뒤에 얼어로운 맛은 얘네나라랑 그런 거 같아 원래 중국사람들은 원래 국물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국물을 안 먹는데도 아무것도 국물을 먹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본래 많이 안 주는게 많이 먹지 말고 면을 먹으라고 준비했는데 나는 혼자 국물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한번 더 먹겠습니다 이렇게 둘 다 먹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둘 다 먹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자주 먹어요 그냥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냥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